남들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뒷면에 글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책을 팔던 엄마가 글을 쓰고 평생 엄마로만 살 뻔했다를 쓴 저자 글지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마들이 자신을 잃고 살아간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바빠서 그렇죠 아이들 돌보고 가족들 챙기느라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똑같이 소중한 딸이고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집을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왜 시집을 가는 거지? 그런데 정말 저는 시집을 가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똑같이 두 사람이 가정을 만들고 집을 얻고 거기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직장도 아니고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떨어져 있고 집은 없고 시집에 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책을 쓰면서 그 마음을 꾹꾹 눌러놨던 내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작가님 쓰신 책을 보니까 과거에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생활의 패턴이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는 왜 잘 안 변했을까요? 책을 읽었음에도 제가 1년에 책을 몇 번 읽었나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권? 그런데 항상 지금도 책을 읽지만 읽고 그냥 던져버리면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제가 한 권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을 때는 어머 이런 말이 이쪽에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영화, 명화 같은 영화를 봐도 한 번 볼 때 하고 두 번 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 내가 3년 전에 책을 읽었던 그 마음하고 지금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은 점점점점 쌓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몇 권 안 읽고 그러니까 육아 책을 읽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아빠가 사업을 정리를 하고 가이드랑 충분히 좀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됐는데 가장 힘든 게 엄마였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육아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잊고 나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내고 있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책들은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정말 그거에 하나라도 자꾸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고 자꾸 그거를 아주 집중해서 빠져들고 그것을 찾고 또 그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한테 제가 육아 책을 읽고 책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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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이 있는데 당신은 조금 독단적이고 좀 강압적이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아빠 교실 같은 거 학교에서 하면 좀 가서 한 번 일을 먹던가 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뭐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알아 난 거기 안 가도 다 아니까 갈 필요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육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제일 미안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잣대로 항상 걔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저나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치가 있어서 얘가 실패하면 빨리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아들한테 미안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책은 한 권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읽고 반복을 하고 그것을 자기 내면에 마인드에 심어주지 않고 그것을 또 표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엄마로만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주체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이름에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로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엄마니까 해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책에 써주신 거 같아요 50대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진짜 실제로 이게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특히 이제 퇴직할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상황이랑 같은 상황인 거 같아요 이게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50대가 그 50대는 진짜 아이들이 대학생 중에 되는 나이예요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해갖고 한 30살에 결혼해서 한 50세가 되니까 애들이 대학생 아이고 둘째는 이제 대학교 시험할 때 시험 볼 때 고2 고3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50년이 훌쩍 넘고 좀 중반에 이제 애도 다 이제 수능도 치우고 하니까 그때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빛도 좀 같고 진짜 이제 그러면서 어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봤던 거고 그 진짜 3, 40대의 그 주부나 남자분들도 일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부모님이랑 이런 거를 하느라고 자기의 시간은 정말 있을 수가 없고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정년퇴임이라든지 퇴직도 해야 되고 하면 뭐를 할지 막막한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쉬운 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나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책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나를 찾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처음에는 책이 좋아서 읽지 않았지만 책을 막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놀랍고 대단한 것들이 책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책이 좋아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글까지 쓰게 되면서 제 처음에는 글을 제가 써야 된다 써야겠다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써야겠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 거를 써야겠다는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준비를 하고 싶다면 책을 읽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읽는다는 게 네 읽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이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좀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느끼셨을 걸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는 그 느끼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근데 그거를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바이올 레슨 하는 사람 피아니스트도 네 수업 많은 시간으로 연습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네 그리고 부담감 없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언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술을 이제 전공을 해서 네 미술이 있는데 왜 나는 글을 쓸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품 세계가 넓고 전문적인 분야인데 네 제가 책을 읽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자기 개발은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기 개발에서 뭐 야구가 좋으면 야구에 관한 거 디자인이 좋아하면 디자인에 관한 거 여러 가지 간호사 의사로 성공한 사람 아티스트로 성공한 사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책을 읽는 게 힘들다면 네 그런 요즘에는 유튜브가 잘 발달 되어 있잖아요 진짜 정말 저만 몰랐지 네 옛날에는 먹방만 있는 줄 알고 유튜브를 안 봤어요 아 네 아빠가 TV를 너무 좋아해갖고 네 TV를 많이 집에서 시청을 해서 그런데 제가 아빠가 이랬어요 제 처음에 모르는 건 다 네이버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 처음에 그래서 검색을 네이버로 하게 됐죠 나중에 좀 있더니 모르는 건 다 유튜브에요 유튜브를 봐 유튜브에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난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다가 그렇게 이제 적금을 들려고 이율이 높은 게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은행가가 얘기하는 거 네 언니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렇게 있잖아요 로직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뭐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쉽게 그런 책도 설명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그걸 찾아가 보고 그렇지 않고 하면 뭐 전화로 알아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음 저는 자기 개발하면서 뭐를 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책을 쓰기로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네 책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것도 아니지만 먼저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되는 게 너무 잘한 그런 계기인 거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네 매일 아침에 새벽에 식구들이 깨어 있지 않을 때 방해받지 않는데 집중도 잘 되고 네 이제 그때 그때 그 두세 시간을 글을 안 쓰면 그 오후에는 집안이 일이고 밖에서 일이고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말 한 한 달 반 사십 꼭지를 한 한 달 반에 매일 매일 썼어요 와우 진짜 쉬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네 네 네 근데 저는 쉽게 썼어요 야 글을 쓰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쓰고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못 쓰겠어요 근데 써야 된다고 근데 썼을 때 저도 너무 웃겨운 게 네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수도 없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네 너무 나중에 탈고를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그걸 한 번 다 본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네 그래서 못하면 이틀에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수 한 30번?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정도 하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내가 첫 작품이니까 네 80% 만족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되게 웃어요 막 틀린 거 다 보이고 이래도 웃죠 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에 그 시간을 꼭 우선순위로 새벽에 글을 쓰는 걸 만들고 나머지는 놀아도 되게 되게 그거 놓는 건 놀진 않았어요 책을 읽거나 저녁에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바쁘죠 자기개발 한다고 생각하니까 옛날 일도 많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 젊은 주부들이 제가 온라인 회사 온라인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방황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를 조금 음 어 조금 치료도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그런 전문가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책도 쓸 수 있어요 이제 크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시스템을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단순하고 쉽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오래되면 잘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면서 잘하려고 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에 글을 쓰거나 책을 꼭 읽고 그 다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몇 시에 가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쓸 때도 한 3시? 3시? 네 2, 3시 아니 2, 3시는 아니고 3, 4시 근데 많이 저녁에 강의를 듣고 하면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4시, 5시 5시, 6시 일어나도 조금 쓰고 계속 오전에 그리고 제가 그전까지는 뭐 2잡, 3잡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줄였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내 꿈을 쓰기 위해서 네 그것을 줄여야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하면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축을 하기보다는 네 저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저에게 돈을 투자하고 그랬어요 네 저도 알뜰하게 살면서 진짜 저한테 정말 큰 거를 못해줬지만 네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하고 아낌없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 어떤 사업을 하든 네 다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거니까 저에게 진짜 1인 기업가가 이 온라인에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작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아침 새벽 3시가 네 작가님이 책에서 표현해 주신 나로 당당하기 위해 나를 찾는 시간 네 네 좀 힘들고 네 네 그럼 그 4시에 주로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 되게 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마음만은 그렇지 않은 거를 저는 글을 쓰면서 많이 느꼈어요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내가 앞으로 노후에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반평생이 담았는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거 더 준비해야 되는데 더 욕심을 내는 내가 보였고 그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거를 보고 글을 쓰면서 남들이 인스타에서 내가 남편이랑 항상 주말에 놀러를 다니는데 남들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책도 읽고 많이 글을 쓰면서 보니까 나는 너무 가진 것도 많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내가 괜찮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은 장점도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책의 힘이 되게 대단했어요. 감사하는 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의식의 힘, 시크릿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때도 책을 쓰면서도 그렇게 많은 책을 시크릿은 안 했지만 제 아들한테 그걸 선물을 보냈었어요. 군대 간 아들한테 읽으라고. 제가 어려운 품만 듣고 군대 간 아들한테 보냈는데 책을 다 책을 쓰고 보니까 진짜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탈구할 때 조금씩 넣고 잠재의식 머피 분이 쓴 잠재의식의 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 속에 조금이라도 넣어보려고 더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얼굴은 그리고 생각 마음속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많이 돈을 벌지 않아도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니까 제가 너무 부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다. 멋진 차를 한대 뽑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다 저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는 없이 마음은 항상 부자처럼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50대가 되고 나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거죠? 중년에 글을 쓰시면서 알게 된 것들이 다 뭘 알게 됐을까요? 중년에 글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년에는 모든 인생은 인생을 쓰는 작가가 된다고 했어요. 중년에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중년에 글을 썼고요. 제가 글을 쓰면서 내 이야기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은 이렇게 이래요 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고 쉽게 저의 이야기로, 저의 책 이야기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중년에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되게 많은 힐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초글을 쓰면서 진짜 많은 엄마들이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50대 글을 쓰면 어떤 변화를 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이제 요즘에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이전에는 저희 언니들도 거의 집에서 이제 뭐 형부가 일을 하거나 이러면 거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주 분들은 아이들이 어려도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서울 분들은 그렇게 저도 서울에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50대가 되면 빙둥지 증후군이라든가 이렇게 갱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일상 일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어서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나를 채워가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글을 썼던 것들이 삶의 활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작가님 책에서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써주셨더라고요. 작가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제 블로그명이 해피꽃이었어요. 해피꽃? 네, 해피꽃. 행복하고 싶은 꽃 이렇게. 근데 블로그명이 너무 흔하다고 해서 검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블로그 글 쓰기 했던 그분을 그래서 다시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행복한 거라고 저는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두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지만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책을 찾아 읽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책을 찾아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글까지 쓰면서 정말 행복은 커다란 거에 있고 물질적인 것보다 그 마음이 마음먹게 달렸고 그렇다는 걸 정말 글을 쓰면서 알아서 지금 비록 아무것도 내한테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마음의 풍요, 마음의 부자 풍요로운 부자가 되고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까지 변화가 되는 것 같았어요. 50대가 되어서 이제 나를 찾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50대가 되어서 나를 찾다 보니까 좀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인다거나 좀 그전까지는 몰랐던 건데 알게 되었다고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경제, 경제에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이렇게 되게 많이 올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이렇게 봐요. 일을 하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식당 일을 해요. 남한테 진짜 맛있는 밥을 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진짜 그걸 좋아하네요. 근데 만약에 밤에 일을 해요. 밤에 일을 해서 건강도 해쳐요. 그리고 정말 나쁜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술 같은 것도 팔게 되면 좋은 거지만 그건 흉의 경우는 일이지만 그런 거 보다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이렇게 했게 한다고 생각한 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였죠. 제 처음에는 저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런 책을 읽었지만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마음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이 그런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축하해 주고 그래. 나는 나의 것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가 좋고 나는 이런 거를 하고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나는 이런 거를 이런 걸로 크게 내가 행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고 마인드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돈을 쓰면서 책을 내고 책을 사고 하지만 많이 책을 또 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글을 써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 정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글을 쓰면서 나를 찾는 글쓰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기 엄마들 바쁘신 주부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서 보면 젊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도 열심히 한번 써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외여행이나 멋진 댁 여행을 못 가더라도 산책이나 책 한 분을 읽고 정말 그것을 새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끄적끄적 해본다면 그 14,000원의 기적 15,000원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꾸준히 해서 저처럼 책도 내시고 저를 저는 글을 쓰면서 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사랑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하면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잘하는 그런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꾸준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